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021 수능을 대비해서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 위주로 공부했는지 잠깐 내가 띄워볼게. 이게 맞나 한번 봐봐. 여러분들 킬러와 준킬러를 보통 D준으로 공부하잖아. 그지요? 쌤이 수업 시간마다 킬러와 준킬러 유전 문제 겁내 어려도 2점 줄 수 있어. 생태계 3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D유전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라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 같아. 쌤이 보면 이 순서는 13번, 15번, 7번 이런 거는 우리 쌤이 이제 유형을 정리할 때 매기는 번호니까 그거는 괜찮고 주제들을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색체와 유전물질 세포 주기와 분열 파트에서는 핵상 또 이제 한 사람의 여러 세포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 해서 염색체와 유전자의 유무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원기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있는 여러 세포들의 DNA 상대량 표라든지 아니면 한계체의 여러 세포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을 거야. 해서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당연히 엄청 공부했을 거고 유전자와 염색체 이상 이것도 이제 엄청 공부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6평 이후에 제시가 됐었던 연관에 대한 얘기 저 DNA표로 연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기역형질과 니은형질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AB50과 연관되어 있다. 혹은 정록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계도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인자 연관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다인자에다 단일인자를 묶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요? 또 거기에 비분리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연관 파트도 아마 여러분 공부를 엄청 했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비유전의 킬러 중킬러라고 하면 자극전달 대표잖아. 그치요? 자극전달 엄청 공부했을 거야. 여러 지점 또 여러 시점 이런 걸 공부했을 것이고 근수축 그리고 신경계 항상성 또 열심히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혈액형에 대한 얘기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9평을 보고 나면 사실 살짝 허무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한 것보다 개념 파트에서 조금 많이 나왔어. 쌤은 막 지업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해. 학생들이 이제 지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해. 그런데 어쨌든 기본 개념 문제에서 조금 문제들을 헷갈리게끔 냈단 말이야. 또 학생들이 이런 킬러나 중킬러가 아닌 기본 문제는 빨리 빨리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어. 그래서 막 풀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건 이런데 9평은 어떻게 나왔냐. 난이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쌤이 현장에서 봤을 때 몇몇 친구들은 되게 쉬웠어요. 저 뭐 만점 받을 수 있었는데 실수 하나 해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한 섹터에 있고 중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시험 보고 다 알았는데요. 끝나고 채점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지업이라고 표현하지. 기본 개념들에서 자꾸 하나하나 실수해가지고 틀렸어요. 이번 시험은 실수가 많았어요라는 아이들 섹터가 이렇게 한 부류. 그래서 약간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 그런데 쌤이 이제 난이도로 뭐 중상 정도 돼 아니면 중중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쉬우면 쉬운 거지 뭐. 나한테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그치? 해서 원래 이제 항상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얘기할 때 보통 시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보자면 정답률 이런 걸 따졌을 때 정답률 1위 문제가 보통은 한 18%, 20% 이러면 진짜 어려운 시험이거든. 그리고 막 그런 20%대가 한 3, 4개 나와.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고 한 2개 정도 나오면 좀 어려운 건데 이번 시험은 20%대 정답률이 하나. 그것도 29%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한 30%대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은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 중에서 조금 높은 정도, 중상 정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난이도에서 수능을 봤다면 어떻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대응, 준비하는 거지. 이해 돼? 나는 이번 시험이 어땠어? 그건 중요하지 않지. 수능을 볼 거니까 이번 시험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 방향성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급컷. 쌤이 9평을 본 날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쌤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내가 48등급 되지 않을까?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등급컷이 46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3등급컷이 되게 밑에 있어. 그 말은 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위에 있어. 이 아이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한 2등급, 3등급의 중간 아이들의 공부량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 확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지. 지금 아이들이 어수선해. 그때 내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물론 이제 멘탈이 되게 강해해야 돼. 그런 거랑 조금 세상을 단절하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면 다른 해보다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급컷은 46점, 41점, 35점. 3등급이 저 아래가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좀 특징적이다. 물론 이제 사이트마다 35, 36 왔다 갔다 거립니다. 어찌 됐건 등급컷은 그렇게 나와 있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수. 이거를 잠깐 얘기해보자. 문항수는 올해 치러진 시험들 있잖아요. 3월, 4월, 6월, 7월, 9월. 문항수가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달라졌었어. 그런데 쌤이 얘기했었던, 쌤이 이제 3월부터 계속 주장했었던 그런 문항수가 9월에 나왔어. 뭐냐면 문제를 만들다 보면 이제 고정도가 딱 적당한 거거든. 쌤이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잠깐 얘기해보자. 이게 6월 거야. 3, 4, 7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문제, 두 문제, 여덟 개, 여섯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해서 요게 세 개. 이게 좀 적당한 거 같죠. 그죠? 여기 여덟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나왔다 해서 픽스된 거 봐봐. 3단원에 여덟 개, 그 다음에 2단원에 여섯 개 해서 요거가 픽스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제 비유전 파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안 쓰는 등 안 차는 부분에서 막 좀 까다롭게 내려고 한다면 요런 파트를 좀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두 개 되고 이게 네 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얘가 세 개, 얘가 세 개 유지되면서 생태계 파트에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됐어? 해서 이제 문항 수는 한 요 정도 되는 거구나.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놀라운 건 우리가 생명과학 그러면 시간을 거의 대부분 여기다 쏟잖아요. 근데 이거 여섯 개밖에 안 나와. 그치? 거기다 킬러의 시간 엄청 쏟잖아. 그거 세 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100의 노력을 해서 세 개를 맞추는 건데 얘는 10의 노력을 하면 세 개 맞출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에 좀 더 내가 이제 1등급이라면 다 봐야 되는 거지만 내가 지금 4등급이야 혹은 3등급이야 2등급이야 등급에 따라서 내가 어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게 더 좋다. 그럼 여기에 시간을 쏟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됐어. 9월 말까지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야지. 그치? 어떤 전략을 짜서 조금 행동하는 그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문항수를 살펴보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 특징을 보면 원래 6평 때 뭐 했냐면 4단원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가 됐었어요. 여러분. 그치? 요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연관도 공부해야 되고 니네 뭐 교과가 바뀌었다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 새로 막 달라지는 건 크지 않으니까 기존 하던 대로 공부해라는 시사점이 있었죠. 그리고 쌤은 내가 이제 예상했었던 건 뭐냐면 3단원에 대한 어떤 멘트가 있었을 걸로 쌤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3단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유전 파트의 모든 단원에서 시사점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엄청 어려운 걸로 많이 내진 않을 거지만 통상적인 문제들에서도 시간을 끌게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것이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해서 니네가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그런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 우리는 비유전 파트 그리고 킬러보다는 준킬러나 기본 문제 파트를 탄탄하게 맞출 수 있니? 요거 틀리면 니네 안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사점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아. 알겠지? 해서 문항수를 체크해 보시고 실제 쌤이 현장에서 아이들 얘기 들어봐도 유전을 막 손도 못 대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잔소리처럼 했던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라고 하는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이랬단 말이야. 해서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게. 이번 국평의 시사점이 그거야. 유전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필러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 시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르게 한번 가자. 라고 하는 시사점을 준 거죠. 알겠지?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까지 얘기를 잠깐 할게. 야 그리고 이 국평 조금 못 봤다고 막 의기소침하고 이럴 필요 없어. 막 쌤이 되게 아끼는 제자가 있는데 막 너무 안쓰러웠어. 막 선생님 저 너무 망했어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되게 잘하는 아이거든. 근데 한두 개 막 틀렸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자책하면서 마스크를 눈에 띄고 풀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자책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상황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되게 공부를 잘했었고 준비가 탄탄하게 됐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왜 그렇게 됐었는지 내가 너무 유전 쪽에만 치우치진 않았었는지 킬러에만 치우치진 않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쌤이 그 말한 제자가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렇지. 옆에서 아무리 또 위로해도 누구보다 자기가 진짜 속상하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 거도 쌤이 알아.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떤 과정이니까 조금 이겨내고 우리는 이제 12월 3일 날 치러지는 수능을 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뿐만 아니라 비슷한 학생들 전부 다 마찬가지야. 어쨌든 우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 꾸준히 반복해야 돼. 이게 쌤이 설명회 때 가끔 얘기하는 거거든. 봐라? 1년 동안 무조건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6평 이후에 내가 기본 개념 어느 정도 안다고 막 킬러만 막 한다? 그럼 기본 개념을 까먹어. 까먹으면 너무 당연한 막 이런 거 뭐 교감, 부교감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근데 그게 오답률 탑7에 들어가 있더라? 야, 교감, 부교감 이거 얼마나 쉽냐? 1분이면 푸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실수한단 말이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순간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킬러 주제 개념 실전화 암기. 이게 원래 어려운 시험일수록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쌤이 이제 딱 얘기할게. 근데 지금까지 킬러를 열심히 했다면 안 한 친구들은 해야 되는 거고 했다면 더 이상 거기에다 너무 파고 들어가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한 거 아까 쌤이 얘기한 자극 전달이라고 하면 여러 지점도 있고 여러 시점도 있고 그게 통합된 것까지 아마 했었을 거야. 그 정도까지 막 더 들어가서 막 따닥 이런 거는 한번 해봤으니까 거기까지만 충분히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수능까지 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전도 한계체의 여러 세포 지원계세포 분열과정의 여러 세포 DNA 상대량 DNA 상대량 표를 분석하다가 이 DNA 상대량이 비분리로 나왔을 때까지 됐다면 충분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로 다 가시면 돼. 그리고 선생님 근데 자극 전달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대충 볼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2019학년도 9월 달에 자극 전달에서 이온의 막 투과도 그래프 나왔어. 되게 쉬운 거. 근데 그 해 수능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 나왔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공부해온 친구들은 딱 그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돼. 그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어. 만약에 안 했다면 해야 되는 거고. 알겠지? 지금 국형 믿고 자극 전달 엄청 쉽겠지? 수능에 만약에 그런 문제 나왔어. 여러 지점이라든지 여러 시점이 나왔어. 그럼 못 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킬러까지 그대로 한 상태에서 그거를 반복하면서 체화하고 조금 빠르게 푸는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개념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 선생님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인자 이렇게 했어. 그럼 다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인자와 단일인자 연관도 나올 수 있고 다인자 비분리도 나올 수 있고 다인자, 단일인자 연관 비분리도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기가 대응을 한번 해보면 시간 단축하고 정확한 풀어야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 사가지고 푸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해서 수능 대비를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파트야. 기본 개념 그리고 개념의 실전화 파트 됐죠? 해서 구평을 가지고 이번 시사점에서는 유전도 물론 조금 있었는데 생각보다 유전도 잘 풀었더라고 유전도 잘 풀었어. 근데 이제 다른 생태계가 탑5에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 아주킬러 말고 준킬러와 기본과 준킬러 사이 쪽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에서 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선생님이 구월평가원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랑은 이 구평에 대한 해설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